안녕하세요. 수용전문세무사 이정원입니다. 이번 시간은 수용보상금보다 절세가 더 중요한 때가 있다는 토픽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. 먼저 수용관련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나오고 이에 대한 일부의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토지보상자분들 미팅을 가질 때 무조건 높은 보상가액만 주장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. 자 그러면 최근 2년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있었던 수용재결로 요청사항에 대한 통계를 보면서 절세의 중요성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. 수용재결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과정에서 제기한 불만을 사업시행자가 해소하지 못했을 때 이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서 위원회에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보상금 증액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불만이 785건으로 49%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에는 잔여지에 대한 추가수용 불만이 15%가량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이 수치가 보여주는 바는 결국 공익수용시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보상이 대부분의 공익수용자 의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수용재결의 의견수용은 얼마나 받아들여졌을까요? 파란색 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00건에서 644건인 40% 정도만이 수용이 되었습니다. 즉 토지보상가액이 측정되었을 경우에 그 토지가 인근 토지보다 내 땅이 훨씬 더 가치가 높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상금 증액을 요청하시더라도 이에 따른 의견수용도 통계적으로는 40%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. 이는 실질적으로 공익수용의 기간이 대부분 2년에서 3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절세플랜을 통해서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다면 빠른 보상금 수령 후에 이 재투자처를 마련해서 더 토지소유자에게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2, 3년간 토지보상금을 못 받아서 오히려 토지보상금에 대한 증액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토지보상자에게는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것을 제가 경험한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분은 이제 여러 필지의 창고임대업을 하고 계셨는데요. 그 공익수용으로 인해서 보상받게 되었고 토지소유자 A씨는 산정된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바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2년의 시간이 지나서 4천만원 정도의 보상금 증액을 이뤄내셨어요. 이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보상금 증액 후 여러 필지의 토지와 창고 건물이 일시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높은 누진세율과 함께 공익수용감면을 1억원만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. 공익수용감면 같은 경우는 최대 1과세기간에 1억까지밖에 안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AAC가 절세전략을 수립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첫 번째로 우선 양도시기를 두 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필지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먼저 대부분은 수용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창고 부분의 수용이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해를 두 회를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분산수용되기 때문에 누진세율도 낮춰지고 그 다음에 공익수용감면 도 토지를 수용받을 때 한 해에 1억 그 다음에 건물을 수용받을 때 한 해에 1억까지 총 2억을 감면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때 보상금 증액을 포함해서 1억 4천만원의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분이 깜짝 놀라셨습니다. 즉 보상금 증액에 대한 공을 많이 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에 대한 적당한 공을 절세 플랜을 위해서라도 쓰신다면 아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염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두 번째 시간 수용보상금보다 절세가 중요한 때가 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